내가 니녀석을 추적한다 내놈을 추적한다 로드까지 해 로저 오 미친!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오 템 잘 나온다 약간 카카오 버프 있는건가? 템 잘 나온거 같기도 해요 자기장 밀베 빨리 가서 통다 해볼까? 통다가 먹힐라나? 듣기로 카카오 서브는 아직 통다가 먹힌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스팀에서는 이제 텍스 없거든 스팀에서 통다하면 당신의 머리가 날아갈겁니다 스팸 으악! 아니! 미친! 그냥 차라리 맞았어 이야! 첫발에 머리 맞췄어 우와! 미친! 논쟁이! 야! 미쳤다 오늘 피지컬 좋은데? 오늘 좋아요 오늘 왜 장난아니야 미안합니다 이거 손캔키고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핵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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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핵 아 논쟁이 핵해명? 아 하 하 제가 요즘 솔로를 잘 안하다보니까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 이거 핵해명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눈쟁이 해명 컨텐츠 이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턴 눈쟁이도 핵이다 눈쟁이도 킨다 핵 그러면서 이제 G903 로지텍 마우스를 홍보를 하고 로지텍 스폰을 따내는거야 로지텍 마우스를 쓰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면서 어? 에미사 그렇지 이그야 이그라고 제가 이때까지 에미사는 쓰레기총이라고 안썼었죠? 네 에미사 쓰레기총은 맞습니다 개쓰기 힘든데 맞추면 뭐 그만큼 돌아오는건 있으니까 어? 8배율 오니? 8배율 두개? 오니? 오니? 무기의 상태가 8배율 하나도 있으면 이거 DMR 나오면 DMR 두면 되겠다 가자 어차피 통다 하면서 이제 파밍 좀 해야돼 차차차차차차 구하자 아 아까 그 차있지 요 이 차 어디까지 날아갔냐? 오 여기있네 팀 통다 왜 안되냐구요? 팀은 애들이 다리로 절대 안와요 차타고 통다 해보면 알거야 절대 안와요 진짜로 왜 카카오는 온다고 하더라고 통다를 통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스팀에서 통다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통다를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해봤자 한두 명? 한판에 한두 명 정도? 제가 최근에 계속 통다 시도해보면서 성공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스팀 서버는 왜 안와요? 진짜 안와요 옛날에 1년 전에 제가 그때 스팀 서버 할때는 진짜 통다 있기만 해도 10명 20명 치고 왔거든요 요즘에는 안와요 다 이제 보트 타고 뒤로 돌아와서 와요 그래서 뒤통수 맞음 역.. 역건문 당해요 역건문 아 내가 보기에 그런거 같아요 카카오 서버는 유저들이 차를 중요시 하다보니까 그 차를 살려서 가려면 결국엔 다리를 건너야되니까 그래서 그 유저들이 통다를 많이 당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팀 서버는 솔직히 차를 그렇게까지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차가 없어도 걸어서라도 충분히 자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카카오.. 카카오 서버는 이제 자기장 바뀌자마자 자리 잡으러 가는 애들이 많다보니까 아 아 근데 이게 연사종이 아니라 점사종이라서 오? 이러한 통다 하는 애 있죠? 누가 여기 쌓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위 쪽으로 좁혀질 확률은 거의 없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야 돼요 기다리면 올거야 일단 오네요 한 명 아 단발총이라서 힘들다 M16은 통다에 최적화된 총이 아니야 또 온다 봐봐 계속 오잖아 쟤를 잡자 아니? M16은 살짝 상탄나가지고 이거 카고팔보다 쏘기 어려워 적응 안되면 살짝 아래에 내려 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오리는 상탄나요 한 100m 딱 거리는 정확하게 안 박혀 아 걔 같은데 네 다시 오시면 죽죠 아까 통과했다고 지금도 통과할거란 생각하지마라 또 오죠 또 오죠 버그 또 오죠 또 옵니다 어 쟤 나노린다 와 미쳤다 진짜 누적이 미쳤다 오늘 진짜 미치 야 야아아아아아 뭐야 왜 그 앞에서 내려야 나가자 이거 총 좀 바꾸자 M16 쓰레기 같은거 반대편에 더 있지 않아요? 희한하네 역통달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네 역통달을 한명도 안해요 진짜 개신기하다 아 스팀서버도 진짜 점수대 낮은데도 이렇게 안하거든요 이상하네 역통달을 아무도 안하네 다 죽여서 그런가? 일단 자기자 오니까 살짝 여기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연막을 언더로 던지고 연막 하나도 준비해주시구요 아 개같은 나 노리고 있었네 아 앞바퀴 터지면 속도 느린데 저기 누워있어 쟤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막 떨어뜨려주고 아 아 아 와 완전 전부네 그냥 평지에 누워서 있네요 아 아 아 수리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나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또 던진다 아 저기 산 위에 강 나오니까 뒤에 연막 펼게요 뒷동수 안 맞게 어 아, 소리를 떠... 여기 산 위에... 내 소리를... 아 연방이 있잖아 아 진짜 연방이 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